아 덥다 많이 덥지? 뭐야 이거? 방원FC 손풍기 아 시원하다 이거 잘 보면 밑에 강도를 두 번 누르면 더 시원하게 받을 수 있다고 아 그래? 아 이렇게? 아 시원하다 너무 시원하다 진짜 진짜 홈경기장에서 경기 보면서 딱 이거 하나 있으면 딱 좋겠다 딱이지 아 딱 좋겠다 광현아 근데 이거 어디에서 할 수 있다고? 이거는 방원FC 온라인스토랑 홈경기장 앤디샵 여러분 많이 구매해주세요 빛광현은 빛붕기 이거 얼마에요? 15,000원 아 15,000원 아 15,000원 아 이게 아오 굴도 들어오네 오 오 좋네요 여기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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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멘트 따지마러 멘트 따지마러 멘트 따지마러